우리 고미수품의 모든 기물이 다 그렇습니다. 크다고 해서 값이 비싸고 작다고 해서 가격이 낮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2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자 감정을 했고 이번주에 계속해서 이 두 점을 감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실 거에요.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다고 해도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거의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구분은 허기가 좀 어려울 거고 또 용도도 역시 옛날 분들이 쓰던 거기 때문에 어떤 데 썼던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르죠. 또 진품 가품인가도 역시 알 수도 없고 우선 뭐 제가 진품인가 가품인가 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진품이 틀림없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품이 틀림없고 시대는 연대는 지금부터 약 한 170년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려청자는 한 800년씩 되고 뭐 이래도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가고 또 지금부터 한 170년 됐어도 수천만 원 뭐 억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고 가격하고도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시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값이 아주 싼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하고 가격하고는 아주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정말 아름다운데 연대가 오래됐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값이 높은 효과가 되는 거죠. 우선 그림이 참 잘 들어갔어요. 그림이 이제 괴석에다가 이렇게 난이 들어가 있고 네 코발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는 관여사기입니다. 관여사기라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못 썼던 거예요. 좀 그래도 벼슬을 했던 그런 집안에서나 사용됐던 그런 병이죠. 상당히 잘생겼어요. 형체도 잘생겼고 이제 색깔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지금 어쨌든 때가 지금 많이 묻어있습니다. 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뭐 이 때는 얼마인지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제거할 수는 있고 또 그 부분도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뭐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색깔은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색깔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관여사기기 때문에 이 정도 색이면은 그렇게 아무 아주 안 좋은 색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좋은 색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색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170년 됐습니다. 자 우리 다이아몬드 씨가 이제 집안에 내려오던 물건인데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될까요? 가격은 소중하게만 생각했지 가격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때 묻은 상태를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뭐 아주 귀하게 이렇게 보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 만약에 이게 가격이 많이 높은 가격이 나온다면은 혹시 파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니 팔지는 않죠. 팔지는 않는 거고요. 네. 그렇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뭐 저희 진품명품 프로라든가 또 저희 이상문 경매를 아마 보신 분들은 뭐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가치가 된다는 것은. 네. 그리고 뭐 시대라든가 가품이다 진품미다 이런 것도 저희 프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바로 그냥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물론 용도는 기름병이나 그런 걸로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네. 이런 작은 병에서 이런 작은 병으로다가 뭐 술병을 한다거나 옛날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간장병이나 아니면은 기름병이나 이런 걸로 아마 사용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이아몬드 씨가 생각할 때 네. 이제 170년 된 겁니다. 네. 170년 됐고 색깔은 거의 뭐 중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고 뭐 이런 데도 없고 예. 보수 된 부분도 없고 하니까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갈까요? 170년 됐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그렇게 오래됐다니깐 가격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요? 한 천만 원.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가할 때는 어느 정도 더 평가할까요? 네.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오래됐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거나 또 연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값이 싼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천만 원을 평가할 정도 되면은 사실 색은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되겠죠. 더 좋아야 되고 결정적인 흠은 좀 옆부분에 위부분에 이제 가마에서 생긴 약간의 흠이 있습니다. 네. 흠이 있는데 이 가마흠은 사실 크게 큰 흠은 잡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들 하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있는 게 흠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에 이런 부분만 없다면은 한 600만 원 정도 평가를 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색깔도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약 한 40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아우 세상에 너무 많이. 네. 네. 400만 원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와 아까 생각은 뭐 천만 원 정도. 아니 생각은. 괜히 한 소리에요? 그냥 한 소리에요. 그냥 한 소리에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이거는 명칭은 이제 그 우리 다이아몬드 씨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소중한 폐물 같은 거. 폐물 같은 거. 폐물 같은 거 넣어두시라고 이렇게. 네. 악세사리 같은 거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명칭은 빗접이라고 합니다. 다 빗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거울이 달려있던 거에요. 거울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놓으면 거울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예. 쓰게 되어 있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경대. 그러니까 거울. 요즘은 거울이 이제 큰 거울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큰 거울이 없어요. 큰 거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건 잠금장치에요. 네. 요걸 넣다가 잠궜다가 끌렀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거울이 이렇게 이렇게 놓이게 돼요. 거울이. 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제 화장을 하는 거에요. 화장을 하고. 요 밑에 보면은 서랍이 있어요. 요렇게. 네. 요렇게 서랍이 있습니다. 요렇게 서랍이. 그래서 요 서랍 속에는 이제 화장품을 넣어두는 거에요. 옛날에도 그 여인들이. 물론 조선시대 거 틀림없습니다. 조선시대 거고.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최소한 150년 이상. 사실 먹기 종류는. 그렇게 아주 연대가 높은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 되면은. 1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요런 부분. 요게 이제 오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요런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요기 보면은. 요건 다 대못이에요. 대못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세무수로 돼 있으면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이후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뭐 조선시대 때. 만든 게 틀림이 없고. 요런 칠 같은 거 요런 걸로 볼 때. 약한. 150년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50년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당히 자개가 잘 와져 있습니다. 지금 뭐. 앞부분. 지금 윗부분. 이렇게 윗부분. 그리고. 옆부분. 아주 자개가 전체적으로 다 잘 놓여져 있어요. 잘 돼 있고. 지금 자개를 놓은 이 그림도. 이제 학이 들어가 있고. 무슨 이제 이거 복숭아. 이제 천두복숭아란 아니죠. 이런 복숭아. 천두복숭아가 들어가 있고. 요런 건 다 이제 오래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장수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요 빗접이. 보통 요거보다는 다 큽니다. 큰데 요렇게 작은 빗접이 사실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미수품의 모든 기물이 다 그렇습니다. 크다고 해서 값이 비싸고 작다고 해서 가격이 낮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좀 요렇게 특이하게. 요렇게 작으면서도 흔치 않은 게 나오게 되면은. 값이 더 높이 평가가 되죠. 그래서. 요 빗접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잘 만들어졌고. 이 크기도. 아주. 그 앙증맞게 생긴. 그 정도 크기에요. 아주 크기도. 상당히 좀 귀한 크기에요. 누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서 말했죠. 근데 그때 왜 안 팔았어요. 예. 그래도 조상 대대로 물려온 거라. 그래도 아버님께서 엄마한테 소중한 물건으로 선물하신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직하고 있었죠. 예. 아마. 그 사람이 만약에 천만 원을 준다고 했으면은 팔았을까요? 예. 팔았겠죠. 팔았겠지요. 꼬박. 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 100만 원을 누가 준다. 그러니까. 저거 더 비싸게 나가는 거 아닐까. 사실 이래서 안 파시는 분들이 많겠죠. 맞아요. 그러면 뭐. 가보러 내려오던 거는 뭐. 팔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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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싶어서 안 팔았다. 그런 생각이네요. 예. 천만 원을 준다고 했으면 팔았을 텐데. 자. 그럼 지금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대도 알고 또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가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가격이 갈까요? 천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천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네. 천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사실 빚접이요.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정말 저도 처음 볼 정도로 이렇게 작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 있으면서 상태가 이렇게 좋은 거는 사실 극히 드문 겁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거울이 없는 게 큰 흠인데 사실 이 거울은 지금도 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해낸다고 해서 가격이 더 높이 평가되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수가 됐다 하더라도 원래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원형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알려면 보수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평가를 한다면 사실 이렇게 작은 빚접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몬드 씨가 말씀하시듯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는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정 헌거에 대해서 좀 느낀 소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진짜 이게 그대로 물려온 거라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짜 엄청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증을 진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좀 수집하신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